이번 영상에서는 반칙이란 뜻이고요. 하울이라고도 하는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칙 뜻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기울 보시면 음절은 한 개예요. 여기 F로 시작했고요. 토끼 이빨 아랫입술 안쪽 근육 살짝 올리셔서 윗니 끝이 닿으면 지그시 누르고 밀어내듯이 네 바람 내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A수문자와 말발곱 모양 나란히 오는 이중 모음소리가 있습니다. 이 발음은 아우 아우라고 하는데요. 아 조금 벌리셨다가 좀 작아지면서 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벌리고 있는 입모양이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입술만 앞으로 내밀어졌다가 들어가요. 으 으 이렇게요. 그러면 아우 아우 이렇게 으 소리가 들어간 우발음으로 끝나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엘인데요.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엘은요. 혀끝을 치경 위치입니다. 여기 노란색 위치죠. 윗니 안쪽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예요. 치경 위치로 혀끝을 살짝 올리셔서 어 오 오 네 으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어 오 오 이렇게 끝나는 발음이에요. 그러면 F 하고 아우 오 이렇게 되겠죠. 파우 오 오 파우 오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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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제가 썸네일에 파우 라고 들리는데 라고 해놨잖아요. 파우 오 오 이렇게 하면 파우 오 오 예 으 소리도 들어있고 오 소리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파우 파우 그냥 파우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이유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파우 파우 까지 했죠. 그리고 어 할 때 혀끝이 치경 위치로 향하면서 입술이 약간 모아줘요. 파우 오 오 오 오 이렇게 모아지는 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 오 하는 소리도 천천히 하면 저희가 오 오 하고 낼 수 있죠. 빨리 발음하시면 파우 파우 이렇게 짧게 혀만 살짝 꺾어서 오 하고 끝나요. 파우 이 오 오 한 소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fowl 라고 발음하는 건 아닙니다 소리를 길게 uh 하고 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fowl 이렇게 짧게 끊어지듯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uh 소리는요 아주 약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문 두 개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예문은 널 일 아니라 괜찮아 또는 피해 없으니 문제 없다 라는 표현이에요 no harm no foul 천천히 두 번 같이 해볼게요 no harm no foul 한 번 더요 no harm no foul 네 빨리 합니다 no harm no foul 한 번 더요 no harm no fou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문은요 나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아 라는 문장입니다 I'm in a foul mood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I'm in a foul mood 한 번 더요 I'm in a foul mood I'm in a foul mood 그리고 빨리 발음을 또 하시면 예 foul foul 이렇게 foul처럼 들리지요 빨리도 두 번 해볼게요 I'm in a foul mood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I'm in a foul mood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폴버에 원어민들이 직접 녹음해 놓은 발음 여성 발음 두 번 남성 발음 두 번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